아 내 눈이 감겨 주변면 큰일 나거든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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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부르죠 여기 써봐 오호 그러시면 저희 잠깐만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됐다 가 분리 오 뭐야 아 왜 다듬어 잡았나? 호록 얘가 창잡이랑 무사랑 암숫자랑 수령군 많이 내려갔네 내꺼 아 정말 수조놈이었구만 요예와이버 습격자 무장도끼병 바지 지팔 파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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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병 정찰병 전사 경병 악인병 검사 정찰자 이따 누구마음대로 400 분명 300 까지 깎아 놓고 있었는데 누구마음대로 1,000원 잠시 세수 좀 하고 올게요 갑자기 급 수면제를 맞았네 포기 프라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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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올라가 넣어 넣어 올립니다 얘는 죽어도 되니까요 죽어도 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영감인 노래 좀 들으면서 매들리 들으면서 정신을 다 잡겠습니다 이걸 왜 네가 쳐먹었지? 살레온? 야 너 이거 언제 쳐먹었어? 200명? 그거를 뺏어줘 아니 아니 지금 되고 아니 이거 잠깐만 아 나 이거 큰일났네 이따 가서 또 한 번 너랑 75면은 잡을 수도 많지 너랑 75면은 잡을 수도 많지 살레온 매성비샷으로 오는데 어 대전이가 뭐라도 해야 돼 살레온을 쓰던가 내부서를 쓰던가 뭐라도 하란 말이야 아 너랑 아 너랑 아프다리 마라쿠터는 마라쿠터 찾지 않고 시키신 대로만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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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400 가는 거 됐죠 어? 진짜 얼마나 죽은 거예요 저 정도면 보고싶은데 미친게 저거 얼마일까 오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잡고 뺍니다 여기는 적절하게 뺐죠 여섯 명이나 죽으면 좀 아쉽긴 한데 수가 적어서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많아 들어오지마 여덟 명 어우 좋아 가진마을 네 명 야심마을 일곱 명 오우 응 충격 초그란 뭐 나나나나나나 나둑길 나둑길 아나 싱갈주이구나 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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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가적 드럽게 많아 이렇게 한쪽 다 돌았는데 130, 133면 어떡해 이거 제국이름 동맹을 걸어야 되나? 중보병 수력군 기병 아 망했네 너무 약한데 병사가 필요해 필요해 이거는 용병이 필요해 용병이 필요 없을 땐 잘도 나오더니 왜 고용하려고 하면 안 나오는 걸까? 살레온군이죠 전해드렸고 가자 가자 아 슬슬 뭔가 치고 돌던데 안 들어온단 말이죠 불안하게 레이븐 세리랑 훌륭히 치고 돌던데 힘을 모으고 있는 건가? 기쁜 나쁘게 한팍에 탁 쳐서 때렸을까고? 아 진짜 아 진짜 20명 방탄자 400명 지게 짓아야겠다 어떻게 해야되는 거야? 곤란해졌네 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 설마 750? 장난하나 뭐 이렇게 금방 올라가 레인 먹어야겠다 레인도 커지겠다 레인 먹어야겠다 진짜로 이런 어거지로 먹어야겠다 레인 500이야 500이야 아 아 어휴 재생력이 상상을 초월해 아 참잡이 울려네 선수로 맞혀있어 그따게 죽은 게 아니야 강탈자 이 정도? 먹죠 공성탑이야?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너무하네 자 맞아 일단 밀어낸다 일단 밀어낸다 난 좀 이딴 쏘자 괜히 맞아 죽으셨으니까 여기 대기하겠습니다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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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교환 나쁘지 않은데 뻥커 맞네 뭘 섞인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건 먹어줘야 돼요 레이는 반드시 데이브 스톤을 마무리 짓는 게 목적이지 크게 두면 안 됩니다 지금 1,300에서 750개 줄었다고 사용하면 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를 내고 병사도 많이 늘려서 500까지 늘려서 한 번에 다 쳐내야 되는데 300에서 꺾인 게 많이 아쉽다 힌트절을 해서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순절절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냥 그냥 녹아요 제대로 마시면은 모토 적던데 오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나이스야 나이스 최고야 최우죠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 먹었어 내가 다 죽이러 먹었어 기르기를 왜 해 이거 목청하네 못날려고 다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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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었다 진짜 먹었다 진짜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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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추가 안오죠? 추가 내줘야 돼요 양손 범 아 이렇게 맞으면 안되는데 어 어 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수가 적기 때문에 잘 빼야 돼요 잘 보고 이번에는 그냥 순식간에 지누 수도 있어요 아이 큰일한데 잠깐만 자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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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긴 했는데 택도 없거든요 아직 네버체 주님의 주님 네버스토 말고 아 이제 슬슬 우리 땅이잖아 왕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드셔러가 되는 건가 좀씩 가지고 와서 소둘집 갑니다 어 아 정신이 저기 자리 키죠 너 아 참 잠시만요 주님 자 하 하 하 하 쥬메 방사를 늘리기 위해서 포로를 많이 가꿔주는 녀석들 잡아야 되나? 38.. 어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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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리와봐 알잖아 19명 제거해줍니다 38명 괜찮아요 레인 뺏는게 무선이 돼버렸네 올라가자마자 레인을 지켰어야 했는데 병력을 끌어가지고 지금 내 병사들 스펙이면은 그 당시 병사들 스펙이면은 소성전 해도 지켜냈을지 모르는데 아 너무 살렸다 생각없이 너무 공복만 했다 먹지 못하고 의미도 없는데 말이야 이리와봐 이리와봐 정리하고 그래 38 숙격자 가져가도 다 가져가도 다는 못가져가도 필요한 녀석을 다 가져가야되요 이찬성전 기죽 전회비를 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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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2죠 순식간에 또 없나 강탈자 강탈자 도끼병 청년보험가 이런 애들 말고 아이씨 없어? 풍시 두툼 나는 거기에 수